안녕하세요. 강리은TV 방구석외신입니다. 새해 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저는 저출산인 것 같아요. 저출산.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가 2050년이 되면 반토막난다. 아주 좀 센 예측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월드업 스태티스틱스 보면요. Population.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 14억. 중국도 비슷하게 14억인데 인도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이 3억 4천만 명.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명.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일본 1억 2천만 명. 그 다음 이집트, 이란, 터키, 독일, 영국, 프랑스, 남아공, 이태리. 그리고 한국 여기 5천백만 명. 스페인 4천백만 명. 캐나다 3천백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3천 7백만 명. 베네주엘라,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스웨덴, UAE, 오스트리아, 스위트슬란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전 세계는 80억 명입니다. According to World Population Review and World Matter. 여기에 따르면 이제 80억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 통계도 아주 흥미로워요. 여기 보시면 모나코는요. 36%가 65세 이상이에요. 일본 30% 이상입니다. 이태리 24%, 핀란드 23%, 포르투갈 23%, 그리스, 불가리아, 제머니,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20%이고요. 오스트리아 19%, 영국 19%, 캐나다 19%, 노르웨이 18%, 미국 17%, 한국 17%입니다. 65세 이상의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면 좀 젊은 나라는 어디냐. 중국도 보면 13%만 65세 이상이네요. 브라질 10%이고요. 터키, 베네수엘라는 8% 그리고 65세 이상이 멕시코는 8%, 이란, 인디아는 7% 인도도 상당히 젊은 나라. 인도네시아 7%, 남아공 6%, 이집트 5%, 사우디아라비아 3%, UAE는 65세 이상이 2%밖에 안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According to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 따른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거 흥미롭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에도 이미 저출산의 덫 이런 프로가 있었더라고요. KBS 1TV 시사기획에서 저출산의 덫 이런 프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여준 게 뭐냐면 1학년 이만큼, 6학년은 이만큼. 그래서 이미 2011년에도 저출산의 덫이라는 걸 KBS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점점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연령인구 보시면 2000년, 2022, 2040, 2072 이렇게 보면요. 생산연령인구, 그러니까 25에서 49세라고 쳤을 때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5세에서 49세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CNN이 최근에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군의 적은 저출산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저출산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발목을 잡는다. 20년 뒤에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다. CNN이 이렇게 방송했네요. 한국군의 새로운 적은 인구 추계 0.78명에 불과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한국군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YTNS 최근에 이런 보도했어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답니다. 그래서 유모차보다 개 끌고 다니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이게 CNN 보도인데요. 보시면 CNN에서 South Korea's military 한국군은 new enemy 새로운 적을 만났다. population myth.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군가 줄고 있는 이게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다. 라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면 한국의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에서 세계 최저 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 현재 병력 50만 명을 유지를 하려면 매년 20만 명의 병사가 입대를 하는데 2022년의 출생하수가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계산해도 한국에서 여성이 징집 대상 아니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12만 5천명만 입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더 이상 50만 명 절대 충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CNN에서는요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2006년 67만 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을 2020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의의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요. 연간 신생아 수를요. 2025년에는 22만 명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2072년에는 16만 명만 태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요. 1년에 5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생아 수가 20만 명 선이라는 거죠. 진짜 심각하죠? 북한이 올해만 ICBM을 5번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적의 핵 공격 때 주저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안보 위협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CNN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가 군기술 첨단화를 위해서 국방력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CNN이 틀린 보도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뼈때리는 팩트체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줄으면 북한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자원입대한 여군의 비율이 3.6%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스라엘은 40%라고 하네요. 미국과 캐나다의 자원입대 여군은 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새로운 적은 뭐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12월 2일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 제목입니다. 한국은 소멸하는가?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의 연구 대상국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인구 감소는 한국에서의 이런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썼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 진짜 무서운 얘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노인 세대를 방치하게 되고 유령 도시가 나타나고 황폐해진 고층 빌딩이 나타나고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해외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핵폭탄급이다.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 안팎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네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빌게이츠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디렉트쿠어트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퍼플레이션 컨트롤 얘기를 하는데 68억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68억일 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90억 명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뉴백신,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리프로덕티브 헬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0%에서 15% 인구를 줄여야 한다. 실제 이 말을 했습니다. This is Bill Gates. 이렇게 해서 이 말 한 개 나와 있네요. 놀랍네요. Bill Gates는 인구 줄이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고요. 진짜 우리나라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국가적인 노력을 여기에 쏟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때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쓴 돈이 10몇 년 동안 300조 원이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그냥 1억 원씩 진짜 줬다면 300만 명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각 기관에 나눠주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연구비 주고 인건비 하고 이러면서 조각조각 없어지는 돈이 돼버리면 진짜 문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